이제 안녕을 해야 될 때라는 게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언니들이랑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마냥 웃고 있었는데 그 열한 아이의 웃음을 이제 못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네요 라이저는 이렇게 안녕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끝나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언니들을 처음 만난 나이가 열네 살이었는데 너무 그 나이부터 이렇게 예쁜 언니들 열한 명이 저를 응원해주고 지켜봐준다는 게 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딜 가도 이런 언니들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안녕을 하더라도 모두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서로를 늘 생각하는 그런 고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즈원 mountains 스킬 predicted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